미스 김치 우리 엄마 우와 우리 김치 만들어? 네 김치 김치 안 만들어 한국 사람 아니라 야 너 베트남 사람이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그럼 오빠도 만들어 줄 거야 리아? 네? 김치 오빠 만들어 줄 거야? 네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진짜 힘들어 아니야? 파만 만들어 진짜 그럼 우리 애인형아 뭐 우리 남아다 다 안해도 아 진짜 힘들어 만점은 멍리로 든 편의점 미스 리아 오빠 해줘 봐 아니오오오오 싫어 오빠 잘 먹 branches 와 많네 정말 많네 Funny 꼬도듣살이 바꿔 뭘 씹어? 손 깨끗이 씻었어? 너 비누로 씻어 뭐라고? 손, 너 손 뭐라 팠나고 이거 먹고 왔어? 네 맛이 어때? 맛있어요 그냥 인사말로 하지 말고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봐 뭐라고 먹고요? 아 진짜요 진짜요 진짜 좋아요 차 맵다 니가 좋아요 이렇게 먹고 어떻게 먹냐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먹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거야 먹어봐 이게 김치 이거 내 김치 여러분 짜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역시 홈맥 김치 김치 맛이야? 미스 김치 미스 김치 미스 코리아 김치 미스 코리아 김치 미스 코리아 김치 와우 니 엄마 김치 이름 김치입니다 진짜로 하하하하하하하 그 리 어머니 이름이 김치야 김치 어 김치야? 하하하 나도 리가 김치를 좋아해서 장난치는 줄 알았어 아니 나 리가의 손 두 오죽해 응 손 말렸어 리야? 네 드라이 드라이 요하 이거 뭘 드려요? 나무. 안 돼요? 나무 나무. 이거 투머지. 조만? 조만하자. 그럼 키트 다음에. 꼭 그냥 뭐 들고 줘도 되나? 응. 오케이. 비빔밥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먹어. 응.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넣으면. 벌써 딱 먹고. 이렇게. 이것 좀 넣고. 네. 알겠습니다. 대박이다. 우와. 잘했지? 잘하고 있어. 잘했어. 응. 잘했어. 너무 많은 거 못 먹어. 매웠어. 오케이. 잘했어. 네가 잘했어. 여기 콕콕. 아, 콕콕. 재밌어? 네. 이야. 이제 네 김치 만들어 하면 되겠네. 예를 들어. 베드남 사람. 한국 투어 하면은. 김치 맥킹 글라스 있어. 맞아. 페이맨이야. 그래서. 프리 글라스. 오빠 얘기했지? 공짜 언제나 좋아. 하하하하. 거기 베트남에서 김치 있잖아. 아. 빌려요. 그렇지. 응. 가만있어요. 응. 재밌어? 엄마 먹어봐. 내일 부싸미 먹을까요? 유진아? 부싸미. 응. 응. 그만 찍어. 그만.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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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끝났어. 이거 거의 다 했어? 네. 와우. 너희랑 이거 오작나마에서 김치. 이거 그냥 이렇게 해. 응.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 네. 야, 리아 똑똑하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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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I see that in the TV. 아, 진짜? 응. 뭐 TV 봤어? 이거 나와? 진짜 한국 영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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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손 닦자, 이제. 아, 이제 됐어요? 응. 됐어, 이제. 하나 먹을게요? 응. 먹지 말고. 아, 왜 그래요? 응. 이거는 껍데기야. 저거가 안이 맛있어. 아, 그래? 네. 쟤네 막 꼬미딕 해요. 이거, 이거가 쌈밥. 어, 맞아. 진짜. ㅇㄹ. 네. 됐어? 응. 매워? 응.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네가 매워하면 진짜 어려워요. 안 매운 거야? 응. 됐어, 이제. 잠깐 벗어라. 잘 안 봤고. 오는 건 콩콩 오메일까지 다 가려고 손 안 가네? 손 안 가네? 손 바렸어? 손 깨끗이 해서 위에도 손 있어요, 리아. 그럼 땀 어서 10분씩까지 될 텐데. 땀 어서. 됐어. 오늘 김치 만드는 거 재밌었어? 네, 재밌었어요. 모닝 판바입니다. 내가 술 하기 힘내. 도와줘 가, 이리인. 도와줘 가, 이모. 여기까지 할까?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